소련주님 셀프존 입장하십니다 아 뭐야 셀프존 우리 왜이래 렁렁렁렁렁렁 오케이 우리 다음 석 어딘데 석 오기자 안되겠다 이거 야 나 풀 피워 찍어 그냥 풀 피워 우리 풀 피워 야 날 찍으면 어떡해 기의 X! 잠깐만 야 포가 닫고나와봐 이 X 안되겠어 나한테 성격 날렸어 이 X가 안되겠다 이 X가 안되겠다 어? 아 다 되고나와봐 자 오늘 멤버는 어제랑 똑같습니다. 연준, 민트, 종소, 형준, 송새벡이 될건데 송새벡은 아직 없구요. 또 멤버를 그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 누가 나잉? 이 서버는 블프 초기화가 안되가지고 나 블프가 있어. 3시에 몰자 해놓고 8시에 와서 블프 있다고 하는게 자랑해요? 내가 5시간 동안 블프 땄어. 지랄하지마. 한 요새정 뛰면 되는 것입니까? 자동적은 없애. 말투가... 애들은 아무것도 없지. 그걸로 애들 깔아뭉개서 죽이더라. 근데 그거... 포크레임 무적이야. 포크레임 무적이야. 셀프존 입장하십니다. 호오오! 멋지다 야 지엽! 브라보! 아 뭐야... 오늘 셀프 좀 consistently 해! 주아이 형 나 선좀 줘. 주아이 형 나 로프좀 줘. 내 시채먹고 오 problem. 주아 나 30000원만 줘. 빨리 집 좀 지어줘, 나 껌먹어야죠. 배달도 탔는데, 나 껌 못 풀어. 야 뭐야? 어디야? 머리, 머리. 아, 나 렉 걸렸어. 아, 나 죽었어. 아, 헤드 딱인데, 나 죽었어. 아, 스트레스반네. 최소한, 귀멸의 칼단 주 이상은 대야. 엮을 수 있어. 야, 내 거 안 먹어왔어. 그래, 형씨. 우리도 어디서 죽은지도 모르겠어. 형, 잭헤머 없어졌잖아. 잭헤머, 연주한테 있어. 아, 잭헤머. 혹시 우리 서로 보호할 수 있을까? 아, 렉 다 걸려. 왜 이러는 거야, 컴퓨터야. 안 그랬잖아. 뭐가 문제야. 말을 해야 알지, 컴퓨터야? 면허친구도 아니고, 이거. 면허친구도 아니고. 면허친구도 아니고. 아, 속포, 속포. 엄마, 중요함. 밀터해, 밀터해. 어, 반수 쏜다. 밀터해, 반수 활강이. 너 죽이네 말하는 거야? 어, 나 죽인. 오케, 바로 죽이러 갈게. 싸운다, 싸운다, 싸운다. 좋아, 좋아, 야, 가자, 가자, 가자. 나 무빙중이긴 해. 나 죽었어, 반대도 못 맞춰. 아니, 형 뭐해. 아니, 왜 내 안 맞아. 두 대 더? 죽었을 가능성이 있어. 나무의 명, 조그만 거. 여기 다른 씨도 있어, 다른 씨도 있어. 다른 씨도 있고, 형 그 숲 쪽에. 다른 만성 먹었어, 나. 나 죽었어. 두 명 죽었어. 왔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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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. 하나 죽였어. 하나 더 있다. 두 명이었는데, 둘 다 죽었는지 몰라. 얘 근데, 홍수정 총 만들고 온 거 같아. 어? 내 총 먹으러 올 시간이 안 됐을 텐데, 꽤 멀어서. 짝바리 우리야? 오케. 야, 옷이랑 이런 거 많이 먹었다. 스태프 지식경으로. 맞아, 맞아. 다시 밀터 가면 돼. 컴퓨터가 1200만 원이야? 천만 원. 최고 사양으로 맞춰면 거의 천만 원 아니야? 엘스포가 거의 진짜 존나 좋지 않게 좋은 슈퍼컷 맞춰면 700만 원 안이었어. 사실. 두둘리 있는 곳에 넷씨가 있거든. 그리고 넷 밑에 사람 있어. 연자 보이니? 아, 나 누웠어. 추랄루. 아... 야, 이거 AKKP. AKKP. 한 피야? 아, 두 마리야, 두 마리 더. 아니, 한 명. 아, 나 죽었다. 아, 나 죽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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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러있어. 얘들 많다. 오케이. 우리 다음 섬 어딘데? 에, 섬 옮기도 안 되겠다. 아, 이거 안 되겠다. 자, 오늘 러스트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멤버는요? 빨리 오던가. 그래, 허현주예요. 갑시다. 하하하하. 오하요. 아, 없고? 아... 아, 이런 씨. 화살 두 발 죽었어. 야, 이 집 뭔데 이거? 레이리. 아, 안에 사람 있어. 사람 있어? 사람 있잖아. 왜, 왜, 왜. 으악! 으악! 야, 나 풀 피해. 찍어, 그냥 풀 피해. 우리 풀 피해. 아, 야, 날 찍으면 어떡해. 개일XXXX. 으악! 으악! 야, 이 새끼 피 없다. 얼마. 아, 나 죽었어. 으악! 쉐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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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악! 우리 오면 레이드 하는 소리 들릴거야. 어. 우리 레이드로 인거. 아까 서백하잖아. 여기 벽 워클 몇 개 뭔도 돼 있고 뭔도 돼 있고 뭔도 안 돼 있고 막 이지러워. 내가 보니까. 야, 피 요기야, 씨. 피 5. 함블 아니야. 우리 짱돌 중이야. 야, 들어가, 들어가, 들어가. 아, 우리 하나 더 까야 돼. 야, 야, 축창 던져, 축창 던져. 야, 나와, 나와. 축창 던지는 한 방이야, 이거. 너무 축창. 와, 다 까지 없다. 어떻게 된다, 템스. 템 많아, 템 많아. 템 많아, 템 존나많아. 템 많아, 템 많아. 템 많아, 템 많아, 템 많아. 템 많아, 템 마라, 템 많아. 템 많아, 템 많아. 잡을 수 세 열어, 이거. 어, 나 왔는데? 나, 나 왔는데? 나, 그 일뱀 잡은어. 가까운 그 바로. 바로 출발하지! 킬! 이렇게 가로지르면 만날수도 있어 알겠는데 발 앞에! 나이스 한 번 먹어야지 집에 놓고 올까 들고 다닐까 아 들고 다녀 들고 다니자 삼성 걱정하지마 오면 죽여줄게 야야 뒤에 방봉 110 나 근데 저거 앞에 17 먹으러 갈게 총 안 떨어질게 나 뒤에 반수받고 죽었어 한 번 바로 뒤에 있는 삼각 여기 벤틀? 거기 숨어있어 근데 줄같아 발소리 두개야 잡았는데 하나 더 있어 못찍을 수가 없는데 죽었어? 아니아니 팔찍아 팔찍을 나먹었어 다 잡았는데 네 빨리 가야돼 제가 메리모니 찍고있다 나 뺄게 아 쫓아온다 나 그... 파이프 알아? 대각선으로 된 파이프 아 형 혹시 신세구장 아니었나? 나냐 아아 못잡았어 하... 아 날 째면서 오네? 미안하다 아 아쉽네 아니 시체가 이리로 떨어져가지고 이곳이 여기 어디서 못먹고 있지 여기 아래서 아 아 보인다 맨날 파이프 나갈 수 있는데 아 아 아 가는 길에 사람이 아 아 아 아 남은 저거 옷이라도 챙겨봐야지 여 여 밑에 시체도 얘가 못반거 같긴하거든 어 이거 아래 시체들 다 옷 사라졌어 내가 보기 내가 먹어봤는데 아 얘네들 옷만 있어 저 멀리있는게 아마 능무할거야 아 딱배랑 여기에 많아 스크랩이랑 어 이거 먹고 한번 빠젤래? 나 밑에가 먹고 어 반소 내 시체야 총알 없어 근데 0발이야 총알 빵발이 내게 없어 아 내 시체 좀 몰아 어 위에 먹지 위에 위에 어 어 피쳐 살아겠다 문도 하나야 문도 하나 문도 하나 상자도 하나 무장 늙마였고 내가 방금 혼자야 여기 들어갈 수도 있어 콤볼트 무기상자 못참긴 하네요 몰라 쑤셔 넣을테니까 갈갈이 좀 해줘라 응 내가 먼저 가 너 먼저 가 너 빨리 가져가 이거 어 왜 이렇게 환청 환청은 아닌거 같은데 어 맨발 발소리가 들리는데 어 맨발 발소리 들려 어 맨발 발소리 들려 어 죽었어 어 어 자 소영에 대해서 매도봅이 찍을거니 이하림이 몰라요 여기서 그냥 들어오면은 바로 석궁 헤드 깐 다음에 보충으로 마무리 내가 그렇게 할라 했거든 와 석궁 헤드 까자마자 죽었어 허허 아니 애기를 혼자 쪼개장으로 왔어 타이선 잡았어 카운터 하하하 형 카운터에 한 발짝 다가갔다 지금 아니 아니 다시 들어갔어 아니 안들어왔어 밖에 있어요 아 아 헤이 헤이 we together we don't fight me 아 아 이렇게 들어왔어 아 활쟁이 개 아 아까부터 또 만나대거든 아직 있어 아직 있어 이새끼 이끔만 뛰고 있어 딴다 아마 하나일거야 야 야 얘가 야 얘가 쌍쌍쌍쌍 다 먹었어 다 긁었어? 야 야 이거 와 와 이새끼 멀어 오 야 이새끼한테 방어독 4개 있어 안보고 있어 나 캔다 잘가리 올라갈게 어 다 먹혀네가 아쉽네 고점 다 먹었어 젤시키 제롬도 완전 폼이 나와? 응 일치 않을거야 집 갔다올거야 어 얘네 나 쫓아온다 어 얘네 나 쫓아온다 오히려 아 그래 따아잉 어 괜하괴 어떻게 놔야돼요 어 얘네 부순가봐 포트라이트 포트라이트 뭐 짤건데 압도적인 화력 앞에서 짠데 짠데 하하 뒤졌다 하하 야 하하하 멋있어 멋있어 어떤 배 이거 들고 까불어? 야 먹어줘 먹어줘 이 스키 뭐야 이거 어 어 어 문 하나야 지금 하하 나올때마다 무서워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400개 기다려봐 기다려봐 진만 늘리고 먼저 채울게 끝났어 뭘로 그래? 지금 끝났어 옛날에 그 탱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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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네 어 어 맞네 나 개 빨리 넘어갔어 아 나 돌았는데 나 위치를 안해? 아니 얘 한명이야 어 얘 혼자야 음 돈만 먹어갔네 에드 개빠리 나 또 막혀 야 아직 있어 그 또 악도 위 글씨 똑같아 170 멀리서? 최초 위치가 어디였냐 170? 어 디츠홈트 맞은거였지 다 죽었어 뭐 맞고 소원기? 소원기 아 얘 풀탐은 있는데 그거야 러스트 얘 러스트 시작한지 8일 됐어 계정 털린거지 이거 그니까 털린게 아니라 그냥 그거 계정을 산거 같은데? 그니까 얘 3000시간인데 러스트 시작한게 8일전이야 아 근데 제가 걔 아니야? 나 잡으러 왔던 애 수로? 맞아맞아 어 맞아 모든게 맞닥떨어지기 시작했어 모든게 맞춰졌어 오케이 출발 야 300반량에서 어떤 혼자인 새끼가 우리 쳐다보고 했거든 아 아 에따 그같은데? 아 그거 그 새끼같은데? 야 두 대시만 맞춰 하나 둘 셋 끝 어? 안 돼? 미안 딴 데야 너무 멀어 너무 멀어 야야 이 새끼 분 아이씨 야 발 앞에 뭐야 이거 어? 풀 보자 풀 보자 쫓아왔어 발 앞에 있다 반차 아래 어 봤어 아 아 야 에임 돌리는거 아 이거 에임 킨거 같은데? 야 이거 에임 켰어 이거 너네 쏘다가 갑자기 에이컨 나한테 왔어 히힛말놈이 히힛말놈이 어 뭐야 히힛말놈이 야 이 새끼 누웠어 누웠어 누웠어? 내가 왜 누워있어 지금 톱슨 맞고 톱슨 맞고 누워있는거야? 진짜 밴더하기 아니라 오케이 어 어 야 가봐 저 시청자분들 좋은거 줬어? 누군데 내 네임 어 몰라 일단 히힛 추져먹고 갈게 편지도 있어 내가 이거 들고 간다 잡은거 같은데 다른 애가 먹은거야? 형이 먹었을게 스크랩 750개 들고있고 어디 회계사로 왔니? 그니까 조용히 이렇게 누워있는데 래다나 빨리 와봐 이 새끼 그냥 누가 있었다니까 내 앞에서 난 먹고 빨리 집가야 될거 같아 이 새끼 달려올거거든 난 집갈게 야 이 새끼 돌 돌 자꾸 건물을 존나 많이 들고 있어 세대 750 개나 야 얘 탄이 이상하게 나가 날 쏘다가 갑자기 90도 옆으로 쏴 야! 잡았어! 잡았어! 너와 있어! 너와 있어! 이 새끼! 자 1차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는 아까 새벽에 포멧 타고 살짝 들어와봤는데 입구 쪽은 무사하지만 보면은 뒤에 벽이 이상해졌죠 원래 3배치였는데 뒤에 뚫렸어 어떤 시X놈들이 우리집에 20발을 박았어 아머드 돌인데 딱 2박만 살아있었어요 이렇게 다쳐있었단 말이지 딱 2박만 살아있어가지고 스텝으로 안나왔어? 나 룰나 빨리 먹고 나왔어 1년동안 살거든? 근데 전자는 밸런스 X댔네 오 XX 살려줘 컴퓨터 없이 살기대 컴퓨터 없이 살기대 컴퓨터 엄청난 파격적인 대안이 있는거 아닌데 보여줘야될거 같은데 그럼 봉인진 설치해야할거같은 봉인진? 어 봉인진 설치해야할거같은 우리 나무께야돼 그럼 야 우리 지금 러스트 프로게이머다 우리 우리집은 아닌데 우리집이랑 가까운데 우리집이랑 X나 가까워 이걸로 갈까? 저쪽으로 봐야될거같은데 이건해야돼 AK 290 아 아케 보이는 내 아씨 안개 아아 아케 너무 넓어 엑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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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 빠진다 엑케 잡았어 엑케 잡았어 얘네 내 위치에 올라가 엑케 하나 더 엑케 잡아줘 엑케가 아직 잡았고 아까 잡았고 가벅 또 잡았어 집쪽으로 가면서 하면 쓸자 집쪽으로 가면서 쓸자 엑케 일곱발 먹었다 일곱발? 나이스 엑케는 죽이나 잡았어 나 엑바로 다시 갈게 저 시체 하나 못 긁었어 방사람분 얘네 그 왼쪽 아까 엑케 잡았던 곳쪽으로 엑케 또 왔거든 내 머리 위에 엑케 엑케 다 맞고 나이스 얘가 엑케야? 어 얘 엑케야 짝바리밖에 없어 아 짝바리밖에 없어 어 짝바리밖에 없어 어 짝바리밖에 없어 나 짝바리도 없어 나 짝바리도 없어 나 짝바리도 없어 나 어디있냐? 나 집 한번 다시 또 킬 뽑았어 아 집 한번 갈게 엑케 먹었어 근데 우리 집 이번엔 진짜 들켜서 창문 깨지도 놨어 창문 깨졌어 이블링 간다 우리 우리 죽은거야 나 킬 존나 많이 먹었어 나 킬 존나 많이 먹었어 우리 집은 아니겠지? 야 우리 집 우리 집 나 킬 찍게 나 이거 벙커 닫는다 어 벙커 바로 닫아 벙커 근데 닫아도 아마 야 포대 존나 봐 아 내가 시체 안 먹을게 그냥 갈게 아 우리 집 맞아 야 열빵 밀려 열빵 밀려 메인 열빵 밀린다 아 그러네 지금 내부에서 뭘 할 수가 없다 이 집은 다 밀렸다 아 좀 근처에 있었으면은 아 좀 아쉽네 얘네 2순위까지 진입했어 우리 얘네 너 죽었냐? 아니 아니 사고문 하나 까면은 라인 들어와 얘들 확인 얘들 확인 너 진짜 못갔어 어 왜 안맞아 밖에 하나 잡았고 옥상에 둘이 있어 우리 둘이 없어 형?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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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밖에 하나 남았어 외병은 저기 둘 있어 응 놀아 죽었다 아 아 아 아 아 아 그 옥상 하나만 가는데? 안 돼 익팀 안에 집안에 2명 있었어 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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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누웠었어 총알에 누웠어 야 일로와봐 캐치 캐치 아 너 네 씨먹어 2층에 하나 있어 2층에 하나 있어 2층에 하나 있어 뒤에 뒤에 튜토리 잡았어 아 못 때렸어 미안해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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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안 죽었어 야 2층도 해줘야 돼 아 2층도 해줘야 돼 아 2층도 해줘야 돼 오케이 뒤쪽에 한 번 반선을 잡았어야지 잡은거 같아 다 맞고 다 맞고 시딩 다 했어? 어 다했어 일단은 돌 남으면 외부도 해 빨리 옥마이도 처방 안 칠 수 있습니다 얘네가 탭 못 옮겼냐 못 옮겼냐 못 옮긴거 같아 안에 포 다 있어 이거 가운데 평 안 쳐야 되지 아 안 쳐야 돼 안 쳐야 돼 안 쳐야 돼 멀리 있는 단소는 못 먹게 먹을 수 있어 따라와 봐 내가 봐줄게 따라와 봐 2명만 하나 왔어 왼쪽 밑에 1명 석궁도 맞았나 석궁 네 얘네 한 명 우리 샷커트를 맞고 죽였어 살릴거야 뭐 얘네 침 낳고 돌리자 밖에 나와있거든 아 포대 보여줘야 되는데 어쩔 수 없네 죽이자 다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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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걔 옆구리 병 날릴거야 다왔어 다왔어 집 바로 날려야돼 돌병이다 나이스 뚫어 야 나돌렷 야 나돌렷 아 여기있었어 여기있었어 얘 갇혀있는거야 권차 초기할게 이거 열릴수 어디다 권차 열릴수 권차 열릴수 초기하겠어 단 quilt 끄잠 다 옮긴 다음에 이거 해치 뚫어보자 응 화약이랑 뭐 1000나 이런거 나왔어 안보지 않아? 그렇게 어렵지 않아 2병만 아무도 없게 됐네 문으로 가는게 외부 뭐해서 그런거지 어 나 캐캐터 났다 죽었다 내가 포 놓고 갈게 히히 간다 화해놓으셔 어 나 녹았어 외부 안깔려 안깔려 거기 화평이 부셨어 화평을 잡았어 화평이 부셨어 화평이 부셨어 아 화평이 부셨어 아 차이빙이 부셨어 가위빙이 부셨어 쏟아버고 히하기도 전에 미리 쏘네 야 사다리 대파 저거 먹자 어 사다리 박아줄게 가자 몇발 남았지 우리? 8발 샀잖아 5발 남았어 야 방북 들어가 그냥 포인트벨 뒤덜리 들어가 아니 이거 토대 하나 까면 이거 메인 아니야? 천장 하나 까면 10호 주치고 뒤바라 뒤바라 어 여기 밑에 밑에 어 10호 파대 그날에 폭파이팅 그게 제일 쎄거야 올라가 아 쉽지 와 치명 왜 이렇게 많아? 와 총이 좀 많은데? 참 맛있는데? 컨셉 동전 이어가 포함발이 8발 와 내가 문 지키러 있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대맛이 있는데 왜 난뜨려 얘들아 템 정기고 나와라 3개 맞네 뻔하잖아 이 문 밖에서 다 치는거 아 깜짝이야 이 새끼 뭐야 아 깜짝 놀랐네 뭐야 저놀래 아 깜짝 놀랐네 나 딴걸로 머리 진짜 말았어 아 깜짝 놀랐네 아 깜짝 놀랐네 조초좀 나왔나 나 밟게있어 지금 생일이 클럽으로 뚫어놔 클럽좀 나왔잖아 미싱좀 깔아가지고 또 밤드는거 아닌가 근데 욕하기 잠들때 더하나 갖다올까 잠깐만 야 포 몇발 남았지 왜 두발인가 세발인가 야 폭발 다 들고나와봐 이 새끼 안되겠어 개새끼가 안되겠다 다 들고나와봐 각폭하나 화염병있어 물에 던져야지 철문들었다 두발 쏠을거야 그래도 유배베이스 붐붐 포 한발 쏘까요 포 몇발 남았다고? 두발 근데 이거 한발 쏴도 안 부지지 않아요? 선상에 두발 쏘고 폭발탄 다 쏘는데 이거 죽을거 아니야? 아니 아잉 여까부 푸신다 아잉 번차 열려있는데? 머리 밟아져? 이거 이거 잠깐만 아잉 모르겠어 아 밟아봐 밟아봐 들어가질수 있을거같아 밟아봐 헬로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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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죽일거야 병신이란에다 야 이거 포스터 아래다가 opening 포스터 saved 학집 influencing ropolhat 블 recom MU els l l l sol 야 철조가 천.. 천는게 막 이렇게 있다 얘 이 템 맞네